네, 재택근무TV. 오늘은 스티커 작업하는 재택근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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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그리고 그 파란띠를 좀 찢어, 너무 파란띠를 찢어져있어 옆에 라이브를 찢었어? 응 일단 좀 내려가서, 각각으로 500mm도 바깥으로 내리고, 글씨로 내리고 파란띠를 좀 작게, 다늘게 하고 그리고 글씨 좀 크게 해 마찬가지로 찢어져있어 아니, 근데 다음대로 안고 아, 너무 바다른데? 아, 근데 좀 해봐 왜, 다음대로 해봐 다른 곳도 마치다 있는 곳이 거기 정답은 아니잖아 거기서 시점이 맞췄어요 근데 지금 쟤네들도 그렇게 좀 해가지고, 그치다 뭐, 사람들이 자세해 볼 때가 뭐, 자세해 본 사람이 본단 말인데 그, 시점 보는 데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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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는 얘기가 나도 잘 안 보인다 의왕이 좀 크게 차지자고, 좀 이렇게 장점은 그, 뭐, 빛이 갈 필요 없잖아 그, 그, 자체를 그 파란 거에, 좀 말하지 마서 꽉 채워봐 그, 의왕이 좀 시원시원하게 응, 내가 정신해 그리고, 그, 그, 밑에다가 제조, 하자, 플랫거래 플랫거래, 플랫거래, 뺄려래 아니, 다크사가 다르잖아 아, 플랫거래 찍으면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데 좀, 사람들 앞서 한 사람으로 바로 찍어서 홈페이지를 연결한단 말이야 내가 한 장면을 보면 내가 좀 하란 말이야 그리고, 저기, 저기 바코드 밑에다가 할지, 이해라 할지 그, 제조 날짜랑 해야되니까 아니면, 저 나오쿠리로고 오른쪽에, 지금 빈자나 왼쪽에서 빨간 체크된 게 있으니까 플랫거래 오른쪽에서 나오쿠리로 오른쪽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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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, 바랫도 왼쪽에 아, 왼쪽에 아, 왼쪽에 아, 그래, 그거랑 그거랑 비슷하게 빈자나 왼쪽에 아, 왼쪽에서 바로, 그, 내, 그 바코드를 좀 내리고 제조 날짜랑 그 위에 부분에다 찍river 있는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 잊어버리기 이제ш. 그럼 이쪽에다는데 그렇지 그리고 그 앞에 것도 같이 내려줘야겠다 응, 그 다음에 이제, 앞에다가 텍스트 쳐주는거죠 제정어는, 이걸로 기회가 없으면, 막 지금 되는 그리고 계속 밑에다가, 알아서 맞죠 그렇지 그리고, 시원한 근처 오른쪽에 아까 위에다가, 알아서 맞죠 맞죠? 입 Wells 그리고, 따위xe Empire 이제 브라지 connected 힘이 Direct 번, aju Torres 즈 pin 스토리 Debbie był quick 코 кой 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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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